네. 네. 근데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부모님 두 분 다 계세요 네 두 분 다 계시고 근데 부모님이 본인을 두고 걱정이 조금 많을 텐데. 네.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본인이 학업에 대해서 학습 능력이 참 없었을 거예요. 내가 학업에 의지도 별로 없었고. 학습 능력도 굉장히 좀 떨어졌을 겁니다. 예 조금 이제 보게 되면 남들이 봤을 때 좀 지능적으로 좀 딸리나. 떨어지나. 그런 소리 못 들어봤는데 그런 소리 못 들어봤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 그러니까. 본인 집 쪽 안 오니까 나도. 표현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일단은 제가 본인을 느끼기는 학습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학업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리고 본인의 공부에 대한 관심과 애착도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매사에 조금 많이 게으름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장을 다니고 계세요. 아니요 안 다니고 있죠.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 역. 성실성. 이런 것이 좀 많이 딸려요. 그래서. 의지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의지박야야. 네. 네. 의지박야.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가 얘기할게요. 지금 뭐 해요. 오빠 지금 뭐 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지금 우리 오빠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에 내가 원래 내 스타일들을 하게 되면 가슴에 빗수가 꽂히고 상처받을까봐 내가 조금 되게 언어를 순화시켜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네. 이게 소심하고 상처를 받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좋게 좋게 얘기하는 거야. 네. 근데 부모님도 본인 걱정이 많고요 근데 그 걱정이 많은 데 비해서 부모님들 본인에도 너무 많은 걸 해 주셔. 네. 부모님 오냐오냐 하시는 게 많다고. 네.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 본인이 내가 뭐를 나가가지고 뭐를 해보겠다 의지 자체가 안 생겨. 뭘 필요한 게 필요한 게 별로 없으니까 다 해 주시니까. 그래서 본인이 와야 되는 게 아니고 엄마가 엄마가 오든 아버지가 오실때 와가지고 욕을 좀 들어먹어야 되는 상황이야. 네. 아들 왜 이따위로 키우냐고. 그리고 너는 왜 내가 나이가 훨씬 많으니까 죄송하게 말 내려놓을게. 네. 응? 네. 이모라고 생각을 해. 네. 자 너는 너무 정신을 못 차려 의지박약. 네. 뭐라 하려고 들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해. 그래서 내가 지능이 떨어지는 것 같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 정말 지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 자. 본인 나이대라면 지금 이십대 중반이에요 뭐 얼마야 몇 살이야. 스물일곱이에요. 스물일곱 중반이죠 그죠. 네. 주말에서 좀 있으면 내년에 하반기에 들어가 이십대 중. 후반기에 들어가 그지. 이 나이대가 되면 응.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열정적이고 뭐 스펙을 쌓고 이것까진 아니에요. 그게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내가 꼭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해보고 싶은 거. 응. 청춘을 즐길 수 있는 거라도 취미생활이라도 뭐라 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그리고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알바비를 받든 월급을 받든 하루 이틀 일주일 거기까지지 제대로 견뎌보는 게 별로 없어요. 이때까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뭔가를 해보려고 들지 않고 내가 견뎌내보지려고 하는 게 없는. 의지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점을 보러 왔을 때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뭔가가 인생에 내가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데 올 때는 내가 뭔가를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보려고 하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실수는 없겠습니까. 할 수 있을까요. 용기 좀 주세요. 라든가.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어떤 행동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욕을 들어먹고 뭔가를 생각을 바꾸게 만들던가. 칭찬을 받던가 욕을 들어먹고 이게 뭐냐면은 뭔가 정신 쇄신을 하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제일 가깝은 가깝해하고 보기 싫은 사람들이 뭐냐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본인 같은 사람이야. 뭔가 아무 의지 없고 아무것도 하려고 들죠. 점을 왜 보러 와. 점을 왜 보러 오냐고. 뭔가 어떤 게 있어야지 내가 본인한테 뭔가를 얘기해 줄 게 있고 이게 이렇게 될 겁니다 저렇게 될 겁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 거고 이거를 잘 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을 조심해서 가시고 이게 돼야 되는데 말할 건덕지가 없어. 어머니 아버지 언제까지 살아있을 것 같아. 내 인생을 좀 설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하다못해 시간 알바라도 나가봐야 되지 않을까. 일에 대한 사회적인 사회적인 경험 조직에 대한 경험 이런 게 굉장히 낮아요. 경험치가. 나이에 비해서. 스물일곱 살 때까지 꼭 해가지고 스물일곱 살 되면은 무조건 직장에 취직해야 돼 무조건 뭐를 하고 있어야 돼 이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고정관념이고. 그게 아니라. 이제 공부를 하든 내 취미 생활을 하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든 여행을 하든. 뭐가 어떤 행위가 있어야 했는데 본인은 꼼짝을 안 하고 있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조금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해보고 뭔가를 큰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큰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하다못해 시간 알바. 시간 알바라도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자꾸 용기가 생겨요. 본인이 보시게 되면은 부모가 너무 오냐오냐 키운 것도 있고 부모의 잘못도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셔야 되고요. 부모의 부모한테서 금전적인 재정적인 독립부터 하셔야 되고요. 재정적인 독립을 하고 나면은 감정. 너무 의지하는. 거기에서도 독립을 하셔야 되고요. 그게 돼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그걸 안 해 주셨어 그리고 자 두 번째는. 부모가 본인을 너무 끼고 있던 거지 잘못된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학창 시절에 본인이. 이 학창 시절 학교에서도 조직 사회.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 그렇죠 여기 인간 관계성에서 본인이 상처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 그렇죠 네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본인이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는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 인간 사람을 두고도 이런 관계를 이어갈 때 굉장히 소극적이게 되고 부담스럽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더 밖으로 못 나오게 되겠고. 그렇죠 네 그래서 친구들 왜 우리가 요즘 얘기하면은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따돌림이라고 그랬고 요즘 왕따라 그러잖아요. 괴롭힘도 당하고 저는 제가 봤을 때 본인이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밖으로 나오기가. 힘들고 상처가 많다 보니까. 근데 그 상처를 벗어내는 것도 본인이 힘이 제일 강해야 돼요. 주위에서 뭐 그 뭐지 심리상담도 하고 주위에서 부모들 역할도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친구들 날 도와주는 친구들 역할도 있어야 되지만 뭐니뭐니 해도 본인이 벗어날려는 힘이 강해야 돼요. 네. 본인이 벗어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상처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상처는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지만은 그게 상처이기도 하지만 추억이라고 놔둬셔야 돼요. 그래야지 본인이 내가 밖을 나올 수가 있어. 아시겠어 네. 그렇게 하면서 근사하고 뭐를 이렇게 딱 부러지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조금이라도 어느새. 찾아봐. 네. 찾아보면 단기 알바라도 하다못해 청소하는 거라도. 해보기 시작하면서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순간 자꾸 더 크게 크게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알겠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올해 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내가 그랬죠. 일단 본인이 너무 의지박야가 있고 의지박야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할 수 있는데 내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못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작년까지는 조금 내 운적인 거를 봤어도 움직이기가 힘들 운이었어요. 네. 열세 살 넘어오면서부터. 열세 살 이후로부터 본인이 굉장히 힘든 시기였을 겁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고 학교 문제도 그렇고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안 그랬어요. 네. 맞아서 내내 하는 거야 아니면은. 맞아서 그런 거예요. 맞아서 그러는 거야. 네. 열세 살 이후로부터 힘든 시기였고 작년까지 굉장히 힘든 시기예요. 네. 힘든 시기인데 올해는 변화가 있는 시기입니다. 네. 뭔가가 내 생각도 바뀌고 내가 뭔가 밖을 나오려고 할 때 그전에는 나올 수가 없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근데 그 운을 이기는 것도 사람의 이런 강인함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강인함도 없었는데다가 그러니까 할 수가 없었다 볼 수가 있죠. 근데 올해는 뭔가 할 수 있는 해분이에요. 네. 운이 그래도 받쳐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응. 그러니까 여기서 본인만 마음만 잘 먹으면 작은 거라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 고쳐서 가세요. 네. 알겠죠 네. 그게 그게 돼야지 첫 번째로 그게 밖을 나오는 게 되어야지. 다음에 왔을 때.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이건 이렇게 가세요 하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가 있어요. 오케이 네 그리고 시기가 된다 그러면 엄마랑 한번 같이 와. 본인 엄마도 좀 들어야 될 부분들이 많아 보여. 알겠죠 네 그래요.